아, 그래요?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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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요. 고마워요. 네. 저기야, 뭐하노? 오징어로 얼굴 가리고. 아, 그게... 복면가왕입니다. 복면가왕이요? 네. 부장님이 방금 재밌는 거 없나 말씀하셔서 제가 재미나게 노래 한 곡 불러드리려고요. 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Can you feel my heartbeat? Listen to my heart. Be ready for you. Listen to my heart. Be ready for you. 끝났다는 걸 아직도 몰라. 왜 이러는지... 스탑, 스탑! 왜, 왜 그러시죠? 아무리 출세하고 싶다지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게 무슨... 출세라니? 어디서 뭐 우리 부속실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말 들었겠지. 그래서 부속실로 옮기고 싶었을 거고. 부속실로 옮기고 싶은데 누구한테 잘 구해야 되지? 하다가 결국에는 결국에는 부속실의 실세인 정무장 라인을 좀 타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겠지. 하하하하 내 말 맞지? 에이, 설마요. 설마는... 내가 코리 대학 나왔다 아이가? 하하하하 그러니까 학연으로 내한테 드리민 다음에 방금 전같이 이렇게 노래 불러갖고 내 비위를 맞춘 다음에 어? 내한테 좀 줄 좀 대보려고 그런 거 아이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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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비서님이 노래하시려구요? 그럼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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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심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부끄럽다